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기술 동향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신기술 동향 같은 부분은 해당 부분에 대한 용어, 신기술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 의지와 이해 의지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기술 용어 같은 경우는 보통 괄호 메꾸기가 1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용어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용어가 아니고 여러 개의 용어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습을 하실 때 암기 의지로 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괄호 메꾸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각 해당되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거 양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용어들에 대해서만 학습을 같이 해보겠는데요. 학습자 여러분들은 교재를 참조하셔서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신기술 용어에 대해서 핵심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의지와 이해 의지로 병행을 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분야에 관련된 신기술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 신기술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은 너무 식상하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여러 가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용어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신기술 용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C라고 하는 용어 같은 경우는 Near Field Communication 해서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은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유선은 선이 필요한 거고 무선통신은 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DMV방송 같은 경우가 어떤 차량 같은 경우가 시속 70km 이상으로 주행을 할 때도 TV 시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모든 통신은 무선통신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NFC 같은 경우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이기 때문에 근거리의 짧은 거리에서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c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단말기들 사이의 데이터를 송수시라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 내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어떤 책상과 책상 사이 즉 10c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NFC라고 하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대금의 결제뿐만 아니라든지 어떤 상품정보유통 출입통제 시스템에 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저역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정보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출입통제를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 NFC라고 하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회사 출입문도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입을 허용하듯이 NFC라고 하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런 출입문 개폐 현황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셜웹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대두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즉, 같은 목적이에요. 자, 같은 목적에 따라서 함께 활동할 것을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함께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소셜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팔로워라든지 팔로우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목적에 따라서 함께 활동을 하는 개념을 소셜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들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소셜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친구들 간의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지향적 서비스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가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브라우징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읽힐 수 있도록 웹문서를 표준화하는 기법을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웹브라우저도 여러 종류가 있고 운영체제도 뭐 윈도우도 있고 뭐 니눅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읽힐 수 있는 웹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것. 자, 그래서 다양한 웹브라우저라는 건 인터넷 익스플러라든지 오페라라든지 파이어폭스 이런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익힐 수 있는 문서를 표준화하는 기법인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위젯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웹브라우저의 도움 없이도 인터넷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작은 윈도우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요즘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위젯을 이용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위젯 개념을 이용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바일 위젯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위젯 프로그램이 있지만 일반적인 위젯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의 도움 없이도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작은 윈도우를 뜻하는 게 위젯이라는 것. 자,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추가할 수 있는 외부 코드 혹은 인터페이스로 영역으로 시계라든지 달력, 실시간 카메라, 지도, 메모장 등이 위젯 사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계 기능이라든지 달력 기능 이런 것들이 위젯 기능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프로그램, 즉 작은 윈도우 프로그램이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모바일 위젯이라고 하는 건 핸드폰에 구현된 위젯으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위젯.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아니면 달력 기능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럴 때 모바일 위젯에 의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키노믹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품 생산과 서비스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개방과 자원 공유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위키노믹스에요. 자, 그래서 이 위키노믹스라는 용어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즉 제품 생산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개방과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에 유념을 하십시오. 자, 이런 제품 생산과 서비스 부분을 혁신한다든지 아니면 개방과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시키려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위키노믹스라는 거에요. 자, 그래서 위키피디어와 경제학의 합성어가 위키노믹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품 생산과 서비스 부분을 혁신하는데 개방과 자원 공유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에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UMS라고 해서 유니필드 메시징 서비스 해가지고 통합 메시징 서비스를 뜻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메일이라든지 음성, 팩스 등 재반 메시지들을 한 개의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UMS에요. 자, 그래서 메시징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 개의 전자우편이라든지 음성 서비스, 팩스 등의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지. UMS, 자, 그 다음에 K포스트 UMS라고 해서 수신한 전자우편물의 내용을 사람 목소리로 읽어서 들려주면서 사용자의 목소리에 의해서 전자우편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기술 용어인데 이 부분은 지금 실험 단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수신한 전자우편물의 내용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사람 목소리로 읽어서 들려주는 개념이 K포스트 UMS라고 하는 신기술 용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UDDI에서 유니버셜 디스크립션, 디스커버리 앤드 인터그레이션 해가지고 전역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요. 자, 그래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웹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누구라도 검색을 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 UDDI라는 용어예요. 자,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누구라도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UDDI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웹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반, 정보를 등록을 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자, 그러니까 회사의 사원들한테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어느 곳에서나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UDDI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웹서비스는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품화된 웹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웹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UDDI, 그 다음에 SOAP, 그 다음에 WSDL이라는 세 가지 용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품화된 웹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게 웹서비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WSDL이라고 좀 전에 웹기반에서 우리가 핵심 요소기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WSDL이라고 하는 것은 웹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기지에 가지고 웹서비스 기술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즉, XML 기반의 언어로서, 즉, XML이라는 건 HTML을 확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HTM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XML 기반의 언어로서 웹서비스를 기술한 후에 이들 웹서비스들끼리 전자적으로 상호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기술화해서 제공해 주는데 사용되는 것이 WSD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웹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기지이기 때문에 웹서비스를 기술할 수 있는 언어를 뜻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XML 기반의 언어라는 거에 유념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요즘은 웹프로그래밍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기반이 XML 언어의 기반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에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IP라는 것도 우리가 웹서비스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심플 오브젝트의 억세스 프로토콜 해가지고 단순 객체 접근 프로토콜 해. 자,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어떤 통신 규약을 뜻하는 건데 다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 SOAP라고 하는 심플 오브젝트의 액세스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유저랜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디벌루먼트사가 개발을 해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인터넷 텍스트 명령어를 보내기 위해서 XML 구분을 사용하는데 XML 문서에 봉투라고 불리는 추가 정보가 붙은 메시지를 HP 프로토콜로 교환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OAP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주소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입력을 할 때 HTTP 콜론하고 슬래시 슬래시 한 다음에 따따따, 그 다음에 해당 이동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HTTP라는 건 Hypertext Markup Protocol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Hypertext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사용되는 규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SOAP라고 하는 용어도 Objective Access Protocol이기 때문에 단순 객체 접근 프로토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규약이 SOAP라고 하는 용어라는 거에 꼭 유념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SOAP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요. SOAP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SOAP라고 하는 봉투, 자, 그 다음에 헤더 본문, 자, 그래서 봉투는 수신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는 제목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본문은 실제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XML 기반이기 때문에 HTML 형식을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HTML 같은 경우로 어떤 전자우편을 통해서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봉투라는 요소가 있고요. 헤더라는 요소, 본문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적스타 라고 하는 JXTA라는 용어가 있는데 썬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설계한 동등 계층 장치 간의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은 현재 오락회사로 흡사합병이 됐기 때문에 어떤 개념 자체가 조금 퇴보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적스타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URL이라고 하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 경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즉, 인터넷 주소를 뜻하는 것이 URL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http, colon, 슬래시, 슬래시, 뭐, 따따따 그 다음에 이동할 네이버점, 뭐, 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 전체가 URL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URL이라는 것. 자, 그래서 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비스들 안에서 존재하는 파일들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라든지 서버의 위치, 파일의 위치를 포함을 해서 URL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 그래서 URL의 일반적인 구문 구조 같은 경우를 보면 colon하고 슬래시, 정보를 받은 컴퓨터 이름, 디렉터리 이름, 파일 이름 순으로 즉, 서버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URL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 경로를 파일들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라든지 서버의 위치,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URL. 즉, 우리가 주소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URL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URL과 비슷한 URL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니폼 리서스 네임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의 위치 정보와 관계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붙여진 이름, 즉,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카페에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별명을 뜻하는 것이 URL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자원에 대한 위치 정보와 관계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붙여진 이름이 URL이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보면 뭐 개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개똥이가 뭐 홍길동이다 그럴 경우에 개똥이라고 불러도 대답을 하고 홍길동이라고 불러도 대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별할 수 있도록 붙여진 별도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에이전시의 RSS를 통해서 URL이 URL로 변환이 된다는 것. 즉, 이 별명이 URL이라고 하는 주소로 자동적으로 변환이 된다는 변환이 되는데 에이전시라는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에 유념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DC라고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가지고 정보의 저장관리 및 보급을 위한 중앙저장소에 즉,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카톡 같은 거를 이용을 할 때 카톡의 운영자는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카톡 같은 경우 서버가 LG유플러스에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저장관리 및 보급을 위한 중앙저장소의 위치를 IDC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뜻하는데 우리가 이 IDC 같은 경우는 호스팅 사업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버를 대여를 해서 그 어떤 서버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IDC라는 것. 자, 그래서 애플로케이션을 빌려주는 ASP, 즉 응용 프로그램을 빌려주는 개념이고요. 서버 공간 일부를 웹사이트로 빌려주는 웹호스팅이고 서버 전체를 빌려주는 서버 호스팅. 그러니까 일부만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빌려줄 수도 있는 개념이고요. 서버를 설치한 공간만 빌려주는 코어 로케이션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의 공간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전체 아니면 서버를 설치할 장소만 빌려주는 아니면 어플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빌려주는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IDC라는 것. 그래서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왓스라고 해서 웹 어플로케이션 서버예요. 즉 웹 어플로케이션 서버인데 웹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버가 왓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톰캐시라든지 아니면 웹노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서버를 왓스라고 전체적인 서버들을 지칭을 하는 것이 왓스예요. 자 그래서 웹 서비스용 애플로케이션들을 지원하는 미드레어 스포트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들을 서버에 동작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것이 왓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또는 엔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 왓스예요. 자 그래서 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교환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DB로부터 정보를 가져와서 무선 핸드폰용 어플로케이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왓스의 기능에 속한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버드대학에 있는 도서관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이 왓스 기능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왓스라고 하는 개념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달리즘 같은 경우는 유럽 중세에서 로마 문화를 무자비하게 파괴할 때 생긴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관계 기술인데 요즘은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웹 2.0 이상을 이끌어가는 논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대상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관계성을 토대로 하는 기술 패러다임을 릴레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내셔널리 해가지고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뜻하는 건데 사업자들의 통신만성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 원칙이야. 자 그래서 상호 접속, 비차별,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세부 원칙을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중립성. 자 그 다음에 IPv6이라고 해서 기존의 32비트 인터넷 주소 방식의 IPv4를 대체할 새로운 인터넷 주소 방식이야. 자 그래서 16비트씩 8개 부분이 콜론으로 구분이 돼서 128비트의 확장된 주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IPv6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 IPv6은 64비트용 인터넷 주소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IPv6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8비트의 확장된 주소 공간을 제공을 해서 많은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확장 기능이 인터넷 기능이 확장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IPv4라는 용어에서 32비트의 인터넷 주소 방식에서 더블인 64비트의 인터넷 주소 방식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6비트씩 8개 부분이 콜론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8비트로 확장된 주소 공간을 제공을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 IPv6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OM이라고 해서 도큐먼트 오브직트 모델은 문서 객체 모델을 뜻해요. 자 그래서 객체 기반의 문서 모델로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XML 문서의 상호 연동을 보장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웹 프로그램이 객체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즘 사용하는 자바라든지 C라든지 C++ 언어 같은 것들이 객체 기반 언어의 어떤 기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객체 기반 문서 모델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XML 문서를 상호 연동을 보장을 하는 것이 DOM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W3C라는 것은 XML을 개발한 협회 이름을 뜻해요. 자 그 다음에 웹 2.0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용되는 웹 프로그램의 버전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ctivity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 다운받기 위해서 다운을 시작을 하면 ActiveX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어떤 메시지가 표시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즉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인터넷 환경화에서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을 즉 운영체제를 통합하는 기술을 ActiveX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눅스든 인도우든 유닉스든 어떤 운영체제든 상관없이 어떤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ActiveX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메타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대한 포털 사이트를 가리키는 게 메타블로그고요. 자 그 다음에 VPN이라는 건 가상사설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회선을 하나 신청을 해서 작은 방, 큰 방에서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가상사설망을 통해서 하나의 회선에서 여러 개의 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상사설망이고요. 그래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 회선망에서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사용하는 가상사설망이에요. 자 그래서 공중망을 사용해서 사설망을 구축하게 해주는 기술이 VPN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QR코드라고 해서 퀵 리스판스 코드 해가지고 소용량의 1차원 바코드와 달리 2차원 흑백 격자무늬 형태의 고밀도 코드. 자 그래서 요즘 사용되는 어떤 물품들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QR코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2차원 흑백 격자무늬 형태의 고밀도 코드가 QR코드라는 것. 자 그 다음에 USB 다이렉트 해가지고 인쇄하고 싶은 자료를 USB 메모리에 담아서 프린터에 USB 포트에 연결을 해서 직접 출력하거나 프린터가 스캐너 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스캔해서 읽은 이미지 파일을 USB 메모리에 직접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USB 다이렉트. 자 그 다음에 SSD라고 해서 고체 상태의 드라이브라는 용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라는 용어가 있는데 블록 단위로 읽고 쓰기가 가능한 이피롬의 변형 형태. 자 그러니까 이피롬 같은 경우는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지워서 사용할 수 있는 놈을 뜻하는 건데 블록 단위로 읽고 쓰기가 가능한 것이 플래시 메모리 라는 것. 놈이라는 건 리드온이 메모리에서 오로지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인데 블록 단위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플래시 메모리고 저장 용량이 큰 데이터 저장형과 처리 속도가 빠른 코드 저장형 타입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HDD라고 해서 하드디스크를 뜻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드라이브고요. 자 그 다음에 맵리스트 해가지고 전원 공급이 끊어져도 직전 상태를 모두 기억을 해서 복원할 수 있는 특별한 메모리 소자가 맵리스트라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전원이 갑자기 차단이 됐을 경우에도 직전 상태를 모두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메모리가 맵리스트라고 하는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델 인터페이스에서 다중형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도 있는데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통합적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이 멀티모델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커턴 컴퓨터 해가지고 양자형 컴퓨터 해. 자 양자역학에 기반을 해서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 만든 첨단 컴퓨터를 뜻한다는 것. 자 그래서 기존 컴퓨터는 0이나 1의 값을 갖는 비트 기반으로 동작하는데 양자형 컴퓨터는 0과 1의 두 상태를 동시에 표현을 한다는 것.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표현을 못해요. 자 근데 양자컴퓨터는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가 양자형 컴퓨터라는 것. 자 그 다음에 UNPC라고 하는 울트라 모바일 PC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스포트 윈도우 기반의 초소형 경량 모바일 컴퓨팅 장치의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인텔이나 삼성이 협력을 해서 진행한 오리가미 프로젝트에 의해서 태어난 개념이 UNPC라고 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메몰리고 EEP롬의 변형 중 한 가지로 바이트 레벨에서 지우거나 수정하는 정통적인 EEP롬과는 달리 블록 단위로 수정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원이 공급돼야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텔레비전, 디지털 캠코더, 개인 휴대단말기, 게임기, MP3 플레이 등에 널리 사용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전화도 보시면 전원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것하고 똑같듯이 전원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플래시 메모리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더링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S1이라고 하는 표면 전도전자 방출 디스플레이인데 이거는 CRT 모니터가 사용하는 전기적 특성을 나노기술로 축소를 해서 구현한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는 것. 자 그래서 전자총이 미세한 나노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감이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UPnP라고 하는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인데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건 어떤 주변 장치를 설치를 할 때 별도 설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플러그 앤 플레이인데 범용 플러그이기 때문에 기존의 PNP 기능의 플러그 앤 플레이의 컴퓨터에 다양한 주변 기기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플러그 앤 PNP라고 하는 기능인데 UPnP 같은 경우는 가정의 홈 네트워크에 다양한 주변 기기를 접속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입문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콘이라든지 전기 밥솥 같은 경우도 이 UPnP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기를 이용해서 색의 기본적인 적색, 녹색, 청색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색상의 빛을 만드는 기술이 LED. 자 그 다음에 SOC라고 해서 CPU나 메모리, DSP 등과 같은 회로를 IC 칩 안에 모두 직접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SOC 기능 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차사대 메모리인 P램이라든지 F램, M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램이라는 건 랜덤 옥세스 메모리이기 때문에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에서 이제 어떤 물질에 따라서 4S 체인지 램 또는 F램에서 프리 일렉트로닉 램 또는 M램에서 마그네틱 램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P램, F램, M램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일반적인 램에 물질만 서로 다른 물질을 사용을 해서 만든 메모리가 차세대 메모리인 P램, F램, M램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학습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를 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RFID 같은 경우도 있는데 라디오 프리컨시 인터그레이션 해가지고 각종 물품의 소형 칩을 부착해서 사물에 관한 정보와 주변 환경 정보를 무선 주파수로 전송 처리하는 비접속식 인식 시스템이 RFID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동물의 환급 같은 경우 보면 어떤 동물에다가 어떤 그 장치를 부착을 해서 그 동물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전송 처리할 수 있는 비접속식 인식 시스템이 RFID. 자 그래서 동물보호단체 같은 경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구요. 자 코덱이라고 하는 건 음성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컴퓨터용 디지털 신호로 변환 코딩을 해서 코딩해 준다든지 아니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코덱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음성 영상 등의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용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변환을 해 주는 것이 코덱이구요. 그 다음에 에뮤네셔널 ICT에서 감성 ICT인데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기기나 기구가 사람의 감성, 기분이나 표정, 생각 등에 따라서 조정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 자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 단계에 있구요. 그 다음에 게임 러닝 해가지고 G러닝에서 기능성 게임들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 게임 러닝이구요. 자 그 다음에 APP 스토어에서 앱스토어라고 해서 스마트폰 제조회사가 자신의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기업체들로부터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유도한 뒤 이를 온라인상에서 함께 일반인한테 판매해 줄 수 있도록 판매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앱스토어. 자 그래서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OSGI라는 오픈 서비스 게이트웨이 인터랙티브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설비들을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연결 장치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U러닝에서 U비커터스 환경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U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각각을 받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학습을 하는 기존의 E러닝보다 진보된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장소나 시간, 개인 단말기에 관계없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 진학을 했을 경우에 U러닝 개념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io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생명정보기술 요즘 BT, IT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Bio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하는 BIT 생명정보기술을 뜻한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칩이라든지 MEMS라든지 이런 용어도 같이 부속적으로 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차세대, 사세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에요.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3차원 입체적인 가상세계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 증강현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유헬스케어에서 IT 기술을 어떤 건강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UCT에서 첨단의 IT 기반 구조로 해서 도시를 구성하는 것이 UCT고요. 그 다음에 인테크시티에 가지고 UCT에서 2030년 유비커터스 컴퓨팅이 구현된 스마트시티 구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인터시티고요. 그 다음에 쿨타운에서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UCT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G4C 해가지고 민원서비스 혁신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민원정보에 대한 공동이용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민원 포털사이트에 정부 대표 전자민원실을 구축하는 사업을 G4C라고 하는 거버먼트와 시티즌이라고 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킬러 어플로케이션 해가지고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MS에서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오디오, 음성, 비디오,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격이 IMS고요. 그 다음에 VOIP 해가지고 인터넷 전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 전화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요금도 저렴하고 그래서 일반 전화망이 아닌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저렴한 음성통화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VOIP라고 하는 인터넷 전화통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ITS라고 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교통체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나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술을 교통에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이런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IS라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요즘 아주 각광을 받는 거 그래서 지구의 지포명과 지하 및 지상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위치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GIS에서 지리정보시스템 대부분 요즘은 모든 내용들이 GIS 형식으로 다 구축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국토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재반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이 되는 것이 GIS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봣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분야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암기와 이해의 위주의 학습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